포르노 중독은 이런 식으로 남자의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잘난 맛에 사는 MZ세대 남자들의 도도함에 대한 황당해 보이는 이 가설을 법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하드코어 포르노를 여전히 금지하고 섹스도를 최근까지 금지할 정도로 십선비 문화가 지배하기 때문에 20대가 섹스를 별로 안하고 더 나아가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법가의 이런 주장을 듣다 보면 포르노 때문에 간간히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를 물구나무 세워놓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합리적 근거를 댈 생각은 안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아무것이나 갖다 붙입니다. 섹스를 죄악시하는 문화 때문에 한국의 출산율이 바닥을 기고 있다고요? 이승만 정권 때는 섹스를 장려하는 문화 때문에 여자의 순결을 경시하는 문화 때문에 포르노가 판을 쳤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았나요? 전반적으로 볼 때 21세기 대한민국은 이전 세대에 비해 섹스에 대해 무지막지하게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으며 그 중심에는 콘돔이나 피임약 같은 효과적인 피임기술이 있었습니다. 콘돔이 없는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인간이 번식기계로 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번식을 스스로 엄청나게 제한하는 매우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심리기제가 진화한 과거 환경과 심리기제가 작동하는 현재 환경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즉 진화적 불일치 때문에 동물이 때로는 유전자 복제에 매우 해로운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 정권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며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된 산하 제한 정책과 대학 입시에 목매는 풍조가 한국의 극단적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지옥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교육비를 동반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게다가 21세기 한국의 경제 상황은 호황과는 거리가 멀며 특히 젊은 세대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에로영화라고 불리는 소프트코어 포로노는 허용하지만 생식기가 노골적으로 노출되고 실제로 삽입을 하는 하드코어 포로노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섹스를 죄악시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20대가 섹스를 별로 안 한다고요? 공식적으로는 하드코어 포로노를 금지하고 있지만 아동이 등장하거나 소위 리벤지 포로노가 아닌 이상 개인의 포로노 소비를 사실상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엄청나게 잘 보급된 21세기 한국에서는 하드코어 포로노도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포로노 소비가 수십 년 동안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법가는 한국 사회 전반의 급속한 성개방화와 포로노 소비 폭증이라는 도도한 흐름보다는 요란스러운 여성 단체들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하드코어 포로노 금지 정책에 초점을 맞춥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섹스를 하려고 덤비는 쪽은 원래 주로 남자라고 봅니다. 부모 투자를, 특히 최소 필수 부모 투자를 훨씬 적게 하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섹스에 훨씬 더 환장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합니다. 20대가 섹스를 별로 안 하는 주된 이유는 20대 남자들이 섹스나 연애를 하려고 별로 덤비지 않기 때문인 듯합니다. 법가의 주장과는 반대로 저는 오히려 포로노 때문에 남자들이 섹스를 별로 안 하려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딸디리를 동반한 포로노 감상은 실제 섹스의 대체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포로노 소비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 실제 섹스를 억제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화적 브릴치 때문에 포로노가 섹스와 연애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얼굴이 겁나게 착하고 몸매가 죽이는 여자가 출연하는 포로노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이미지를 실제와 아주 비슷한 고해상도로 보면 어떤 수준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근처에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주 오랜 기간 진화한 원시 사냥채집사회에서는 동영상 속 이미지와 실제로 근처에 존재하는 대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는 둘을 잘 구분하지 못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에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나오면 인간이 군침을 흘리고 모니터에 박음직스러운 여자가 나오면 남자가 쿠퍼액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포로노에서 젊고 예쁜 여자를 수도 없이 접하게 되면 무의식의 어느 수준에서는 근처에 젊고 예쁜 여자들이 아주 많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홀딱 벗고 거시기한 자세나 동작을 취하는 것을 보고 무의식의 어느 수준에서는 그 여자가 자신에게 축파를 던지는 것으로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남자의 눈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에게 연애나 섹스를 해줄 의향이 있는 주변 여자들은 남자의 눈에 차지 않을 겁니다. 결국 연애나 섹스를 하고자 하는 남자의 욕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쁜 여자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남자를 유혹하고 있다면 그 남자가 대단히 우월하다는 뜻입니다. 포로노 중독은 이런 식으로 남자의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잘난 맛에 사는 MZ세대 남자들의 도도함에 대한 황당해 보이는 이 가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베드의 여자들 오디오는 시절 단위가 오디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 베드는 내 외도